17강 1번 2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연악에서 음의 조화 harmony of notes in orchestra 보시면 balance 균형이란 것은 critical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in all orchestra music 모든 orchestra music에서 important parts 주어구요 보로 즉 themes 테마들이나 melodic lines 그러면 멜로디적인 선율 들은 이런 부분들은 should be heard 조동사 ppp로 들려져야만 한다 clearly 부사가 들려져야 된다 동사 수식 해주고 있죠 while 반면 accompaniment 동반 연주 에요 동반 연주는 제공해야 되는데 support 지지를 그리고 흥미를 without 여기서 중요한건 drowning them out so drown out이 익사시키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압도하다 묻히다 뜻이죠 다른 소리에 묻히는거 없이 동반 연주가 튀면 안되겠죠 맞죠 주인공을 죽여버리니까 자 3번 overall combination 전체적인 조합인데 소리의 조합은 should produce 만들어야 되요 right 올바른 orchestral color를 그러면 orchestra의 음색을 만들어야 된다 color는 past and true는 지난 100년동안 자 썸 인스트루멘트 면맷 사귀들은 have developed a 가 문제점 생기는 거에요 저 발전 되었어요 in a way 방식인데 death 은 또 축격 관계대명사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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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 놓으면 좋겠죠 사육 동사니까 자 만들었는데 좋은 밸런스가 자 할드하게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 수식해주는 하드리 ly 는 뭐 부사 형태가 아니고 저는 부정어 뜻이죠 그래서 안됩니다 좋은 균형을 만들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투어치부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할드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부사용법 성취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아 너무 튄단 말이죠 어 좋은 악기들이 자 5번 저 브람스 데이라면 브람스 시절에 작곡가죠 예전 자 모든 사람은 쿠드 플레이 연주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 폴티시모 폴티시모 약간 세게 자 그리고 노바디 아무도 저거서 드라운드 아웃 그럼 묻혀 지지 않았다 묻혀 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도 어 다른 음색에 묻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었다 자 otherwise 는 해서 if not의 느낌인데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자 만약 아 여기서 어 이게 음색에 묻혀졌다면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노바디 부정으로 썼으니까 아무도 안 묻혀졌다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누군가가 소리에 다른 사람 소리에 묻혔 다면 히든 브람스 겠죠 자 브람스는 had never have written 아마도 절대 적지 않았을 거에요 폴티시모를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묻혀 버리니까 자 for every instrument 모든 악기에 있어서 자 오늘날은 상황이 변했죠 자 오늘날의 브람스의 작품에서 brass 근거한 악기들은 need to play 필요한데 연주할 필요를 가진다 그래서 need 타동성 목적입니다 사실 자 inside 아니죠 sound of orchestra 뭐 오케스트라 소리 안에서 한단 말은 약간 좀 일부러 노출을 덜 한단 말이죠 자 종종 더 조용하게 하겠죠 그래서 답은 quietly 하게 해서는 실제 어 플레이 수식해 주는 어 부사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then in written in the score 악보에서 적혀진 것보다 원래 악보에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근거한 악기가 너무 소리가 세게 나니까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뭐야 내부에서 가는데 조용하게 한다 자 그래서 밑에 더 새로 문장 보시면은 자 현대 자 금관 악기들은 더 라우더라도 또 모여 추론할 수 있겠죠 우리 빈 카드로 더 큰데 저 도우스는 우리가 지금 복수 형태가 악기들인데 브람스가 알던 것보다 예전보다 자 그 다음 대열 튜브 그들의 튜브는 관이겠죠 관들은 더 크고 그리고 더 넓다 소리가 더 세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컨덕팅은 여기서는 수행하다 뜻이 아니고 지휘하다 입니다 음악이니까 자 뉴 퀸스 홀 오케스트라를 런던에서 지휘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자 워스 아이 눈이 오픈을 눈이 크게 따진다는 말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뭐 색다른 경험을 했단 말이겠죠 자 뮤지션스 음악가들은 연주했는데 온 인스트루먼트 악기들을 자 라이크는 뭐뭣처럼 방법을 나타내고 전치사 자 도우즈는 아까 나오는 악기들인데 자 유즈드 인 런던 인 나인틴 트에니스 그럼 1920년대라는 말은 예전이죠 악기가 발전하기 전에 자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악기를 연주했대요 자 거스트링은 현악기 자 우든 플루트는 나무 플루트 그 다음 프렌치 호른 프렌치 호른은 호른이죠 자 그리고 내로 보름은 좁은 구멍으로 되어진 트럼펫들을 좁은 구멍이 있어서 뭐냐면 quiet를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조용한 그래서 아까 전에 라우돌의 반대 개념 그래서 조용하다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뉴 퀸스 홀 오케스트라는 모형 예전 방식으로 고수해서 소리를 딱 맞춰놨단 말이죠 밸런스를 자 트럼펫과 트럼펫을 연주했어요 자 아이브는 현재 완료의 경험의 영법으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휘했는데 다양한 작품들을 자 위드 디스 그룹이란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순서 문제로 여기서 구분해서 끊는다고 치면은 그래서 지시대명사 디스를 우리가 퀸스 홀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 할들리는 부정어로 뭐 할들리, 레얼리, 스케어슬리, 혹은 셀덤, 퓨, 리틀까지 부정어로 거의, ever, 경험의 영법이죠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지도 아니죠 헤드투죠 헤드투스의 말해야 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about the balance 규정에 대해서 아 아저씨 거기 좀 조용히 좀 조용히 연주해봐 음 튀잖아 이런 거 말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리인데 브라스 자 금관악기의 소리는 소리 단수 추상명사 is 그래서 디렉션을 지향적이란 말은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자 like a bunch 자 또한 뭉치인데 자 하면은 white hot needles처럼 자 하면은 흰색 뜨거운 바늘이란 말은 여기서 한 뭉치의 바늘처럼 뜨거운 달아오른 한 뭉치의 바늘처럼 그러니까 직접으로 이렇게 쏜다 이런 느낌 퍼지는 게 아니고 퍼지는 거에 반대말로 쓰는 것 같아요 딱 대놓고 거기에만 딱 해준다 이런 느낌 레이리스 포커스도 나오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고 컬러풀 색채로워요 그리고 브릴린트 화려해 하지만 어떻다 doesn't spread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지지가 않는다 다른 애들을 소리를 씹어먹지 않는다 자 혹은 드라운 아웃 여기서 묻히게 만들지 않은데 현악기들을 그리고 우드윈스 하면 못 반악기들을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균형이란 것은 어려운데 투어치그 성취하기가 어려워요 자 인어디에 모던 오케스트라에서 이유는 왜 악기들이 발전함으로써 너무 소리가 울려퍼져서 라는 걸 다시 한번 주제를 한번 찝어보면은 여기 자 관현악에서의 음의 조화는 현대와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할머니 오브 노츠 인 오케스트라 이스 하드 투 어치브 인 모던 데이 오케스트라 뮤직 플레이 뭐 정도로 주제를 좀 길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